불금인데요. 고기와 술 한잔하러 둔산동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봤던 고깃집인 연탄 한 장이 떠올라 그 집으로 향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와 두툼한 고기에 부드러운 육질이 인상 깊었던 고깃집. 오늘도 고기로 행복한 시간 되겠죠. 연탄불이 들어가고 반찬들이 테이블에 깔립니다. 고기가 올려지자 분위기가 다들 화사해집니다. 고기 읽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불판 위에 즐거운 연주입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고기 완성 잠시 고기 먹느라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고기와 곁들여진 반찬과 소스들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느새 불판 위에 고기들이 정리가 되고 고기 한 점, 세상사는 이야기 한 점, 입에서 들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이 무르익자 고기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술자리에선 주로 추억 이향이들이 소환되잖아요. 얘기를 하다보니 좀 불편했어도 옛날이 더 좋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고기와 함께 즐거운 추억에 빠졌습니다. 둔산동 연탄 한 장에서 행복한 장 얻어갑니다.